저희 노들서가에서의 공연 회차가 벌써 4회차가 됐습니다. 벌써 4번이나 여기서 했다는 거죠. 그리고 바로 다음주에 저희의 마지막 노들서가 공연 5회차가 다음주에 이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고 내일 발매되는 신곡도 가능한대로 최대한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저희가 기억이 나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다음주에 한 번 더 휴가차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4번 하니까 저희가 약간 익숙해졌어요. 집 같아요. 너무 재밌고 점점 화면할수록 더 재밌어지고 여러분들 노들섬으로 여행 오셨는데 저희와의 여행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곡 여행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앵콜이 나오시면 하고 가고 안 나오면 그냥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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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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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 어? 앵콜 나오셨죠? 앵콜 하겠습니다 환불 안됩니다